영암군이 가축폭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과 고온 스트레스 완화재 지원 등 5개 사업을 1,40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은 여름철 사용량 증대로 인한 전기 노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화재 발생도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폭염 일수가 최대 25일로 평균보다 9.8일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